안녕하세요. 블랙선셰입니다. 네, 오늘 저는 너무 특별한 날이 있어요.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저 오늘 펠리케이션 설문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인비티션도 받았어요. 너무 이쁜 인비티션 받았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제 사진.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오늘 3시에 가야 돼서 지금 2시 반이니까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많은 것들도 있어요. 많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떨려요. 너무 기대돼요. 근데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만나요. 네, 지금 준비했고요. 그냥 조금... 네, 지금 준비했고요. 오늘 너무 기뻐요. 오늘 아웃핏도 좀 반짝반짝 그런 거 입었어요. 반짝반짝. 이건가?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렇게 있어요. 저 반대로. 안 되고 싶어요. 진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입었었어요. 이것도 반짝반짝. 오! 오! 갑자기 가비언니 생각났어요. 근데 가비언니 어떤 거 오고. 인도에서 서로 가비언니도 보고 싶어요. 빨리... 한국에 가면 원일을 만날 거예요. 진짜... 시간 너무 빨라요. 막걸리도 좀 하고 싶어요. 맨날 같이 있던데요. 근데 다시 왔어요. 바구니 없어요. 음... 네. 저는 다 준비해서 이따가 만날 거예요. 이따가 만날 거예요. 이따가 만나요. 다 준비해서 이따가 만날 거예요. 이따가 만날 거예요. 이따가 만날 거예요. 아주 귀신heart ornament. 이따가 만날 거예요. 잊지마. 이따가 만날 거예요. adam настолько나요. 알겠어요. stem Kent 네고.. kom Applici 이 중 하나 گ ались 시원까지 왠지 지금 일어났어요 와 제 얼굴도 네 저는 역샷이 일어났어요 근데 졸려서 다시 잤어요 여기는 제 여기는 제 건너빠 건너마 집이에요 제 오빠도 있어요 오빠도 있어요 오빠는 오빠랑 어디 가는데요 몰라요 어디 가는데 몰라요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 안 알려줘 그냥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는 비밀이야 그래서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좋은 곳 아마 좋은 곳에 갈 것 같아요 그냥 서프라이즈 이런게 많은거요 그러면 오늘 제 네일리 라이프 찍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4월에서 준비할 거예요 준비 해서 다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Hi 준비해서 왔어요 여기 오빠 아 언니 so he is my cousin brother and she is my cousin sister and my knappa my buddy papa so so we are heading to 마이구리자우주완에 박스 트리트 오케이 and then and then we'll figure out 오 아 오케이 so we are also going to timezone 네 오케이 언니는 일등몬에 너무 바빠서 오늘 복가 그래서요 그냥 오빠랑 오늘 갈 겁니다 오케이 네 이따가 만나요 지금 다임섬에 가고 있어요 오빠랑 가고 있어요 저 언니 일등몬 바빠서요 그 때문에 갔어요 그냥 둘만 오늘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 해서 갔어요 와 와 오랜만이 해서 갔어요 와 진짜 오랜만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예쁘다 와 이거 보이나요 크리스털 크리스털 와 너무 커피 일단 다다란 거 많이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오랜만이었을 거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와 저는 오늘 진짜 재밌게 놀 거예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어? 88? 점이요? 저 점이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요 보이나요? 88 오케이 그럼 다음 게임에서 가볼까요? 한 번 더 재밌게 해? 한 번 더 재밌게 해? 두 번 더 재밌게 해? 상세한 점이 없는데 네. 평생을 위해 비교해 보았을 받는다 204 비교해 보았을 받는다 951 비교해 보았을 받는다 비교해 보았을 받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